두 벌레와 노인 아주 먼 옛날 하얀 수염을 기른 노인이 세상과 떨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어두운 동굴에 살면서 기도와 명상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노인은 숲속으로 과일을 따러 가기 위해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조심하세요.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노인은 갑작스러운 말소리에 어리둥절해져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인은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작은 바구니 안에 과일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뭇잎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멈추세요. 또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계속 걸어가신다면 할아버지가 우리를 밟게 될 거예요. 노인은 땅에 쭈그리고 앉아 앞에 있는 풀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풀에 붙은 마른 잎사귀와 작은 돌멩이들을 옆으로 치웠습니다. 우리 여기 있어요. 좀 전에 들었던 목소리가 말랬습니다. 바위 밑을 보세요. 노인은 두 손으로 바위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 밑에는 꿈틀거리는 통통한 벌레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노인은 벌레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 바위 밑에 갇혀 있었니? 아니요. 둘 중 몸집이 더 작은 벌레가 말했습니다. 바위는 우리를 해치지 않아요. 할아버지라면 몰라도. 난 너희를 해치지 않아 그냥 뛰어넘어서 내 갈 길을 갈 거란다. 노인이 점잖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몸집이 좀 큰 벌레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아마 할아버지는 발 아래 있는 불쌍한 생명들을 죽이면서 가시겠죠. 뭐라고? 노인은 벌레의 말에 짐짓 놀라며 수염을 쐬다 드무습니다. 벌레가 계속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인간이잖아요. 인간들은 하나같이 다른 생명체들은 아무 가치도 없다는 듯이 다루지요. 다른 생물을 존중하지도 않고 그저 필요하다는 이유로 나무를 베어내고 환경을 오염시키잖아요. 노인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말이 맞는 것 같구나.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지. 그럼 너희가 뭔가 해볼 생각은 없니? 어떤 일이요? 벌레가 물었습니다. 내가 너와 네 친구를 인간으로 변하게 해주마. 그러면 너희는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어떻게 하면 환경을 보호하고 생명들을 아끼며 살 수 있는지 가르치렴. 어찌 생각하느냐. 두 벌레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더니 노인의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노인이 벌레들을 향해 이상한 주문을 외우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두 마리 벌레는 남자와 여자로 변했습니다. 사람으로 변한 벌레들은 진호와 아나로 이름을 짓고 작은 농촌 마을에서 부부로 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노인이 준 돈으로 농사를 지을 약간의 땅과 아담한 집을 한 채 샀습니다. 또 땅에 뿌릴 곡식 씨앗과 마당에 키울 닭도 두어 마리 샀어요. 진호와 아나는 열심히 일을 했고 친구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두 사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들이 예전에 살던 숲이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다웠는지를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다른 마을로 여행을 떠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농장일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여행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진호와 아나는 열심히 일해서 더욱더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일은 귀찮고 싫어졌습니다. 마침내 진호와 아나는 노인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숲을 떠나온 지 10년 만에 둘의 머릿속에서 숲은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진호와 아나는 마침내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좀 더 크고 화려한 집을 짓기 위해 자기 땅의 나무들을 잘라내기로 하였습니다. 부부는 친구들을 불러 새로 지은 큰 집에서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온 날 밤 진호와 아나는 정원 파티에 100명의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하인 하나가 아나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마님 문 앞에 거지가 한 명 서 있습니다. 가라고 말을 했는데도 계속 마님이나 주인님과 얘기를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는데요. 그럼 기다리게 내버려 둬라. 아나가 귀찮다는 듯이 손을 내자우며 말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피곤해서 가겠지. 알겠습니다. 마님. 하인이 말했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 아나는 손님을 배웅하러 나왔다가 그 거지가 여전히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나는 거지한테 직접 가지 않고 남편을 찾았습니다. 진호, 아나는 손님들한테 들리지 않도록 진호에게 속삭였어요. 문 밖에 거지가 서 있는데 아무리 가라고 해도 꼼짝도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개를 풀어서 쫓아버려요. 진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진호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돌아서는 순간 하늘에서 커다란 번개가 번쩍이고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비를 피해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바로 그때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손님들이 소리치면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잠시 후 진호와 아나는 자신들이 풀이 잔뜩 난 땅에 맨발로 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나, 진호가 어찌된 영혼인지 알겠다는 듯 말했습니다. 혹시 이건? 맞네. 늙은 거지가 빗속에서 절렁거리며 부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10년 전에 자네들을 인간으로 변하게 해주었던 노인이네. 아나는 곧바로 늙은 거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모든 걸 빼앗아 가지 마세요. 저희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노인이 아나의 말을 가로채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자연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인간들에게 화를 냈었지. 노인은 고개를 설레설레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자 주변에 있는 나무를 모조리 베어버리고 걔에게는 목줄을 메었지. 왜 여기 있는지 까맣게 입고 만 거야. 그러니 이제 너희를 원래대로 돌려놓아야겠구나. 노인이 지팡이로 땅을 내려치자 큰소리와 함께 아나와 진호는 다시 꿈틀거리는 두 마리의 살찐 벌레로 변하고 말았답니다. 서울말과 사토리 정답 옛날에 임금이나 지위가 높은 관리들은 덜어 평복을 입고 백성들 형편을 살피고 다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미행이라고 합니다. 어느 임금이 밤에 미행을 나갔다가 발길이 한강에까지 닿았습니다. 달이 아주 밝아 달빛이 한강 물결에 아름답게 아롱지고 있었어요. 강을 내려다보며 강가를 걷는 맛이 여간 조촐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나인들이 말리는 것도 듣지 않고 더 호젓한 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참을 가던 임금이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저만치 강가에 서 있는 사내의 모습이 좀 수상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강물에 빠져 죽으려는 사람이 아닌가 싶었어요. 이 밤중에 웬 사람이 이런데 혼자 계십니까? 임금이 다가서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겸 마시고 갈 길이나 가시오. 사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언뜻 보기에도 기품이 있어 보였어요. 이 밤중에 이런데다 사람을 혼자 두고 어찌 그냥 갈 수가 있겠소? 기품은 있어 보여도 차림이 여간 꾀재재하지 않았습니다. 도포도 후질근하고 갓 양도 반쯤 돌아 있었어요. 실은 인간사가 너무 허무해서 이러고 나왔습니다. 사내는 길게 한숨을 쉬었어요. 무엇이 그렇게 허무하단 말씀이오? 임금은 은근한 목소리로 물었지요? 오늘 과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시골 선비로 오늘 열두 번째 과거를 보았는데 또 낙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군뱅이 같은 미물도 제가 살아가는 길 속은 그만한 짐작이 있듯이 과거를 그렇게 여러 번 볼 적에는 내 공부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을 못하겠습니까? 과거판이 연줄과 돈으로 좌우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 그래도 행여나 하고 이번에도 과거를 봤는데 또 낙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내는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나라 기강이 이 꼴이니 나라의 앞날도 걱정입니다마는 나라 형편보다 당장 내 형편이 갈데없는 거짓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난한 형편에 과거에만 매달려 왔으니 지방골이 뭐가 됐겠습니까? 이번에는 마지막 남은 전답을 바라 노자를 쓰고 왔는데 또 낙방을 하고 말았으니 무슨 염치로 고향에 가서 저 자식 얼굴을 보겠습니까? 사내 말의 임금도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임금은 다시 소작을 걸었어요. 한 달 뒤에 별씨가 있다던데 그 소문 들었습니까? 별씨요? 별씨라면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보이는 과거인데 무슨 경사가 있기에 갑자기 별씨를 보인단 말씀입니까? 오늘 아침에 왕자가 태어났기 때문이라 합니다. 기왕 과거를 보러 왔으니 별씨까지 보고 가시지요. 그렇다면 여부가 있겠습니까? 사내는 대번에 눈을 밝혔습니다. 한대 당신한테 일러줄 말이 있소. 당신 정상이 하도 딱해서 은밀하게 하는 말이니 아무한테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별씨에는 글로 답을 써내지 않고 시험관이 직접 몇 마디 물어보고 그 자리에서 당락을 결정한답니다. 묻기는 꽤나 까다롭게 묻지만 답은 아주 간단하다고 하지요. 답이 간단하다고요? 귀꿈스럽게 그 답이 뻐꾸기라 합니다. 임금은 사내기에다 입을 바짝 대고 속삭였습니다. 뻐꾸기? 임금은 조용히 하라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시험관이 뭐라고 묻든 뻐꾸기라고만 대답하면 합격이라 합니다. 당신은 누구신데 그런 걸 알고 계십니까? 사내는 놀라 물었습니다. 그럴만한 사람이니 급제한 다음에 봅시다. 임금은 말을 마치자 금방 자리를 떴습니다. 사내는 별일도 다 있다 싶어 긴가민가 했는데 정말로 별씨를 본다는 방이 붙었습니다. 사내는 서울 금방 시골로 가서 한 달 동안 과객질을 하고 과거 날 서울로 갔지요. 과장에 들어가니 저만치 높은 곳에 시험관이 덩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험관은 한 사람뿐이었어요. 사내는 길게 늘어선 관객들 줄에 서서 과거 치르는 것을 건너다 보고 있었습니다. 과객들이 한 사람씩 시험관 앞으로 가면 시험관이 무얼 묻는 것 같고 과객들은 한결같이 멍청하게 시험관을 쳐다보고 있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시험관 앞에 나선 과객들마다 그러했지요. 드디어 사내 차례가 왔습니다. 사내는 시험관 앞에 나가 정중하게 절을 한 다음 시험관을 쳐다보았습니다. 시험관을 보는 순간 사내는 눈이 퉁방울 만해졌어요. 지난번 달빛 아래에서 본 그 얼굴에 그 목소리였습니다. 임금이 웃으며 뭐라고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내는 너무 놀라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임금을 쳐다보며 가쁜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방금 부르신 말씀에 대답하시오. 시험을 거들고 있던 신하가 다그쳤습니다. 임금은 여유있게 웃고 있었지요. 그러나 사내는 귀에서 붕 벌이 오는 소리만 날 뿐 그 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신하는 어서 대답하라고 다그쳤어요. 그게 무슨 새 이름이었다는 것까지는 떠오르는데 무슨 새였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신하는 거듭 대답을 하라고 다그쳤고 순간 그 새의 이름이 된 소리였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꾹꾹이 자신이 없어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신하는 고개를 저으며 나가라고 손짓을 했지요. 사내는 처참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내 폭이 그뿐이구나. 임금은 돌아서는 사내를 안타까운 눈으로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사내는 한참 나오다 그제야 뻐꾸기가 떠올랐습니다. 사내는 새삼스레 산천이 노랗게 보여 그 자리에 멍청하게 서 있었어요. 망신을 하려면 자기 아버지 이름도 안 떠오른다더니 딱 그 꼴이었습니다. 그때 헐레벌떡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사내는 그 과객을 불렀어요. 과객은 바쁜 사람을 왜 부르냐는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방금 과거를 보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꼭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가시오. 과객은 눈을 크게 뜨고 사내를 봤습니다. 사내는 과객을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한 달 전에 임금을 만난 일부터 바쁘게 이야기를 들어놓았습니다. 나는 복이 그뿐인지 쥐어주는 떡도 받아 먹지 못했습니다. 당신이나 합격을 하시오. 답은 뻐꾸기입니다. 뭐요? 답이 산에서 뻐꾸고 뻐꾸고는 뻐꾸기란 말이오? 사내는 그렇다고 어서 가라고 했습니다. 과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달려갔지요. 그러나 임금은 이미 신명이 풀려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그 답을 서울말로 아래올지 사투리로 아래올지 여쭈옵나이다. 엉뚱한 소리에 임금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엇이라고? 서울말과 사투리? 그럼 서울말로도 대답하고 사투리로도 답하거라. 임금은 눈을 크게 뜨고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서울말로는 뻐꾸기였고 사투리로는 꾹꾹이인 줄 아래옵나이다. 사투리로는 꾹꾹이. 임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신하가 깜짝 놀라 곁으로 갔지요. 조금 아까 꾹꾹이라 대답한 과객을 불러오너라. 임금은 큰 소리로 말했답니다. 지네를 잡아먹는 닭 옛날에 어떤 집에서 아들을 절에 공부하러 보냈습니다. 10년을 공부하고 돌아와 과거의 급제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신신당부를 했지요. 아들은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집안 식구들과 슬픈 이별을 하고 깊은 산속에 있는 절로 갔습니다. 아들은 절에 가서 부지런히 책을 읽고 글을 쓰느라 세월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다른 건 하나같이 영근데 한 가지 나쁜 버릇이 있었어요. 그건 손톱이나 발톱을 깎아 아무데나 버리는 겁니다. 그 절에는 장딱 한 마리가 있었는데 아들이 버린 손톱과 발톱을 주워먹고는 점점 크면서 아들이 글 읽는 곳에 와서 자세히 듣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무것도 몰랐지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날마다 찾아오던 장딱이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어졌습니다. 절간 근처를 아무리 찾아보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쾡이나 족제비한테 잡아먹힌 걸로 알고 잊어버렸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어머니가 날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3년째 되던 해 어느 날 갑자기 절에 갔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주 늠름하고 장대해져서 말입니다. 어머니가 눈이 둥글해져서 물었어요. 얘야 10년 공부하러 가서 왜 벌써 돌아오느냐 얘 그동안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더니 스님께서 이만하면 됐다고 돌아가라고 해서요. 돌아온 아들은 정말 집에 있는 책이라는 책은 다 읽고 모르는 것 없이 다 알았습니다. 과거 시험에도 쉽게 급제했고 벼슬도 얻었어요. 그래서 장가도 가고 아들도 낳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참 훌륭한 아들을 두었다고 칭찬하고 부러워했지요. 그러다 보니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웬 아들이 얼굴도 야위고 남루한 옷차림에 책 보따리를 메고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집안 사람들은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어이없이 바라보는데 찾아온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인사를 한 뒤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먼저 와서 장가까지 간 아들이 턱 버티고 앞에 나섰어요.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보았지요. 거지같이 초라한 아들은 너무도 놀라 어찌 된 일인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놈이냐? 여봐라 이놈을 당장 쫓아내거라. 먼저 와있던 아들이 호통을 쳤습니다. 쫓겨난 아들은 어찌 된 영문인지 몰라 이웃 사람한테 모르니 벌써 7년 전에 아들이 돌아와서 과거에 급제하고 장가까지 가서 아들도 낳았다는 겁니다. 아들은 어쩔 도리가 없어 다시 공부하던 절로 돌아가서 새님에게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스님은 가만히 생각해보더니 절감 바위 밑에서 진해 한 마리를 잡아 1년 동안 잘 키우라고 시켰어요. 아들이 진해를 잡아 잘 길렀더니 키만 해졌습니다. 스님은 진해를 가지고 집에 가서 먼저 가있다는 아들 앞에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집으로 가서 가지고 간 진해를 내놓았어요. 진해가 입에서 독을 확 뿜어내자 그토록 늠넘하던 가짜 아들이 길길이 날뛰더니 그만 퍼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커다란 장닭으로 변해버렸어요. 그제야 진짜 아들은 7년 전에 절에서 없어진 장닭이 사람으로 둔갑해서 자기 대신 아들 노릇을 한 것을 알았습니다. 장닭은 3년 동안 아들을 모심고 깎아버린 손톱 발톱을 주어 사람이 되었는데 결국 진해한테 독을 얻어마시고는 도로 달기 된 것입니다. 이래서 요새도 닭들이 진해만 보면 사정없이 잡아먹게 되었답니다. 그동안 가짜 아들하고 혼인해서 아들까지 낳은 며느리는 친정으로 보내고 아들은 새로 장가를 가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참회와 양반 옛날 서울에 아주 세도가 당당한 양반이 있었습니다. 그 양반은 제 마음대로 벼슬 자리를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양반 내 집에는 벼슬 자리를 구하러 오는 사람이 하루에도 수십 명이 넘었어요. 물론 벼슬 자리를 거져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양반은 값진 물건이나 많은 돈을 받았답니다. 하지만 날마다 대문턱이 닳도록 사람들이 들고 나니까 배부른 양반은 차츰 시끄러워 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끄러움을 좀 덜 수 있을까? 이리저리 국리를 하던 양반은 마침내 좋은 수를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그날부터 양반 집 대문 앞에는 굵은 북글씨로 쓴 글빨이 붙어 있었답니다. 나를 거짓말로 속여 넘기는 자에게는 원하는 벼슬 자리를 주되 만일 내가 속지 않았을 때에는 벼슬 대신 볼기를 뵐 때 맞아야 한다. 그러자 숱한 사람들이 별별 거짓말을 다 꾸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찾아오는 사람마다 번번이 볼기만 실컷 얻어맞고 전룩거리며 돌아갔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런 거짓말로 감히 나를 속여? 사람들이 볼기를 맞고 전룩거리는 꼴을 볼 때마다 양반은 재미가 나서 연방 너털 웃음을 웃었습니다. 한방 눈이 펑펑 내리는 동지 딸이었어요. 허름한 차림을 하고 양반을 찾아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 너는 무엇하러 나를 만나려느냐 양반은 아래위를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네 소위는 거짓말로 대감님을 속여보려고 왔습니다. 아이는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양반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콧방귀를 끼면서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이마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양반인 나를 속여보겠다고 그래 너는 볼기 맞는 것이 무섭지 않느냐 숱한 사람들이 와서 볼기만 맞고 돌아갔느니라 그러나 아이는 야무지게 말했습니다. 글쎄 길고 짧은 것은 돼봐야 할 게 아닙니까? 이 말의 양반은 흥미를 느꼈는지 아이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아이는 단정하게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저께 동모 생일 잔치에 갔는데 그 집은 어찌나 부자인지 모릅니다. 잔치상에는 별의별 음식이 다 올랐습니다. 정말 돈을 가지고도 구할 수 없는 진귀한 음식들이었지요. 양반은 긴 담뱃대를 뻑뻑 빨면서 점잖게 앉아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잔치상에는 저 종로의 인경만한 참회가 다 있었답니다. 아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양반은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이놈 거짓말에도 분수가 있지 그렇게 큰 참회가 어디 있다더냐 이거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 마당에 있는 장독만 했지요. 아이는 머리를 꼬박 숙이며 말랬습니다. 이놈아 세상 아무데를 찾아다녀도 그런 참회는 없다. 사실은 항아리만 이나 했던가 봐요. 그만둬라 내놈의 거짓말 솜씨도 알만하구나. 양반은 더 들어볼 것도 없다는 듯이 돌아 앉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수그러지는 기색이 전혀 없이 말을 이어 갔습니다. 대감님 사실은 저 물동이 만 했습니다. 맹추 같은 놈아 그런 시도 안 든 거짓말을 내가 믿을 성 싶으냐. 양반은 긴 대통으로 노째 떠리를 땅땅 두드렸습니다. 아이는 머리를 슬슬 긁으며 또 말을 했습니다. 자꾸 헛은 소리만 여쭈어서 죄송합니다. 아이들 밥그릇만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양반은 그제야 좀 목소리를 낮추며 말 했습니다. 글쎄 그만이나 했겠지. 네 꼭 아이들 밥그릇만 했습니다. 그만한 걸 먹었습니다. 그만한 거야 먹었을 테지. 이 말을 들은 아이는 해죽 웃으며 양반을 말끔히 올려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양반은 볼장 다 봤다는 듯 자리를 털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서 나가서 볼기나 맞고 가거라. 제가 왜 볼기를 맞아요? 내놈이 내놈이 끝내 나를 속이지 못했으니 볼기를 맞아야 할 게 아니냐. 아이는 갑자기 웃었습니다. 대검님은 아직 속은 줄도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글쎄 지금이 어느 때라고 참회를 먹었겠어요? 이 말을 들은 양반은 그제야 어린아이에게 한수 단단히 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는 한방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어요. 참회 크기에만 정신이 팔린 양반은 지금이 동지 딸이란 것도 미처 생각지 못하고 그만한 거야 먹었을 테지 하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양반은 수수떡처럼 얼굴이 시뻘개져서 퉁방울 같은 눈알을 굴리며 아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속은 것이 무척 분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미 지고 말았으니 어쩔 수가 없었지요. 한참 동안 덤덤이 서있기만 하던 양반은 아이에게 은근히 물었습니다. 그래 너는 무슨 벼슬을 하고 싶으냐.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의젓하게 말했어요. 저는 거짓말로 산 벼슬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짓 겠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욕심쟁이 장사꾼 옛날 어떤 고을에 김두라는 청 비단을 파는 장사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욕심 꾸러기이며 교활한 이 장사꾼은 해마다 그 고을 원님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곤 했어요. 그래야만 원님에게 등을 대고 좀 더 비싸게 물건을 팔을 수 있으니까요. 이 골 다른 한 끝에는 이두라는 홍비단을 파는 장사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김도 못지않게 욕심이 많고 교활했어요. 이두도 해마다 원님에게 뇌물을 바치곤 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서로 잘 보이려고 더 좋은 물건을 갖다 바치느라 애를 썼습니다. 섯달이 다 가고 정월 명절이 가까워 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원님에게 뇌물을 바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비싼 비단을 갖다 바치는 게 너무도 아까웠습니다. 김두나 이두 모두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김두는 궁리 궁리 하던 끝에 좋은 수가 생겼다며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달이 서산에 기운 뒤에 김두는 조그만 칼에 들고 이두네 집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라고는 자물쇠를 따고 창고로 들어가 홍비단 한 피를 훔쳐냈지요. 김두는 다음날 이 비단 한 피를 잘 싸가지고 원님에게 새 선물로 갖다 바쳤습니다. 이두도 이날 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김두가 자기 집으로 온 줄도 모르고 김두 내 창고로 들어가 청비단 한 피를 훔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이두는 훔친 비단을 이두라는 이름이 적힌 편지와 함께 원님에게 선물로 갖다 바쳤지요. 그러고는 조아라고 싱글벙글 했습니다. 장사꾼들 못지않게 악착스러운 원님은 청비단 장수가 홍비단을 가져오고 홍비단 장수가 청비단을 가져온 까닭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는 무엇을 생각한 듯 수염을 비비 꼬며 뱀같은 눈에 교활한 웃음을 띄었지요. 다음날 아침 원님의 부름을 받고 광가에 불려간 김두는 자기가 한 짓이 있는지라 떨리는 가슴을 억지로 누르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러나 원님은 안이 꼬운 눈초리로 김두를 내려다보더니 호령 했습니다. 네 이놈 니즈를 내가 알렸다. 그렇지 않아도 가슴이 콩알만 했던 김두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우는 소리를 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꼴을 보고 있던 원님은 속으로는 웃으면서도 겉으로는 엄한 목소리로 펄펄 뛰었어요. 이놈 니가 나를 뭘로 보고 부정한 물건을 새해 아침부터 갖다 바치느냐. 김두는 벌벌떨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 꼴을 한참 내려다보던 원님이 다시 호령 했습니다. 이놈 내지를 어떻게 씻을 거 할아 쉬는 대로 다 할 터이니 그저 목숨만 살려 주십시오. 김두는 당장 모가지에 칼이 떨어지기나 한 듯이 소 눈깔같이 허연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며 손이야 발이야 빌었습니다. 이놈에게 곤장 오십대를 치고 옥에 가두어라. 원님은 서슬포른 명령을 내린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김두는 곤장을 맞은 뒤 옥으로 질질 끌려 들어갔어요. 다음날 이두도 관가로 끌려와 죽도록 얻어맞은 뒤 김두와 한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한 짓이 있는지라 마주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그라고는 등을 돌려대고 벽을 마주하고 앉아 한숨만 쉬고 내리고 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대편을 슬그머니 훔쳐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은 뒤 두 사람은 저녁을 가지고 온 아내들에게 각각 무엇인가 수근거리고는 긴 한숨들을 내쉬며 또 벽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다음날 뇌물짐을 잔뜩 실은 김둔의 하인과 이둔의 하인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며 관가문을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냥차 이 거울에 나와있던 감사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발을 들이온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감사는 무슨 짐인가 한 한 마리씩 잔뜩 씻고 들어가는 하인들을 보자 대뜸 눈을 가느스름하게 찌푸리고 장죽을 뽑아 쥐었습니다. 그러고는 하인들이 사랑 퇴마루를 지나려 할 때 점잖은 목소리로 불렀지요. 이리 오너라 깜짝 놀란 두 하인은 어물어물 돌아보다가 그것이 자기들 둘을 부른 것임을 깨닫고 얼른 허리를 굽혔습니다. 너희들 씻고 오는 게 무엇인 고 감사는 모르는 척 하고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 가장 놀란 것은 하인들 보다도 고을 원님 이었습니다. 원님은 벌개진 얼굴을 매만지며 그런 게 아니라 저 하고 두 장사꾼의 도적질을 짐작하고 그들을 취조했다는 것과 그들이 죄를 씻으려는 뜻으로 하인들을 시켜서 이런 것을 가져온 듯 하다는 이야기를 냈습니다. 원님은 감사의 눈치를 슬금슬금 살폈어요. 이미 자기 것이 다 된 물건을 빼앗기지나 않을까 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듣고 난 감사는 원님의 이런 걱정에는 아랑곳도 않고 음 하고 팔자수염을 두어 번 쓰러 올리더니 원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들어라 나란히를 보는 원님을 속이는 장사꾼도 죄인이려거니와 그것을 기회로 백성의 재물을 빼앗는 원님 또한 죄인이다. 그러니 이 물건은 나라에 받쳐야 한다. 감사는 하인에게 그 짐을 모두 옮겨 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점심까지 잘 얻어먹은 다음 재물발의를 앞세우고 떠나버렸어요. 이것을 본 두 하인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더욱이 부하가 터질 대로 터진 원님은 김두와 이두를 끌어다 놓고 마음껏 괴롭힌 후 집으로 쫓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을 결심한 듯 쥐같은 주둥이를 더욱 악무는 것이었어요. 짐승 사냥을 갔다가 뜻밖의 재물을 사냥한 감사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며 자기를 가장 가까이 섬기는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넌 거기에 무엇이 들어 있을 뜻 하냐 글쎄 올시다 그자들이 장사꾼들이라니 아주 진귀한 물건인 줄 나옵니다. 허허 진귀한 물건이라 감사는 연신 말 위에서 머리를 끄덕거렸습니다. 이날 저녁 감사 일행은 날이 저물어 어떤 조막에 들게 되었습니다. 김두는 감옥에서 풀려나긴 했지만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원님에게 바칠 재물을 감사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재물을 도로 빼앗아 원님에게 바치고 다시 장사를 할 수 있을까? 국리를 하던 김두는 무슨 수가 생긴 듯 벌떡 일어나더니 옷을 갖추고 이두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해는 벌써 서산마루에 걸려 마지막 빛으로 산머리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김두는 지낸해를 흘끔흘끔 돌아보며 옷자락에서 바람소리가 나도록 달려갔습니다. 난생 처음 이두를 찾는 김두나 또 뜻밖의 김두를 맡게 된 이두나 서로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시치미를 떼고 반가운 척하고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이놈이 무얼 하러 왔나 하는 의심이 생겨 경계심을 조금도 늦추지 않았습니다. 먼저 김두가 간사한 눈을 찌푸리고 주둥이를 뾰족하게 하고는 이두 앞으로 다가앉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 형님 글쎄 우리야 장사하는 죄로 있는 재물을 다 바치고 억울하게 매만 실컷 맞았으니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글쎄 말이오 이두는 제법 점잖은 채 음흉한 눈을 내리감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형님 일이 이렇게 된 바에야 오물주물 할 게 뭐 있습니까 오늘 밤에라도 우리 둘이 다우쳐가서 그 짐을 빼앗아옵시다. 그래서 원님한테도 좀 드리고 우리도 또 장사를 해야 할 게 아니겠소 김도의 말에서는 제법 노기와 용기가 함께 풍겼습니다. 글쎄 나도 한번 해본 생각이긴 한데 그게 딴 사람이 아닌 바로 감사니 원 형님도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감사면 어떻고 임금이면 어떻소 하긴 그렇기도 해. 형님 그러지 말고 우리 결단을 내립시다. 이에 이두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왕 당할 바에는 한번 해보겠다는 뚝심이 생겼습니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하고 결정을 했지요. 김도와 이두가 행장을 차리고 나서니 날은 벌써 어두워졌습니다. 한편 원님은 제 것이 다 되었던 물건을 싱겁게 빼앗기고 보니 체면도 안되었거니와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 속에는 호랑이 가죽이며 보석 녹용 인삼에다가 비단이 열필 남지 들어있다는 말을 하인에게서 들은지라 욕심이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자기가 가장 믿는 하인을 불렀어요. 그러고는 하인에게 동그라미를 쥐어주며 감사를 주기라고 빼앗긴 물건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주막에 들른 감사는 뜻하지 않게 횡재를 만난 기쁨에 술상을 차려놓고 밤 늦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감사는 거의 첫 따기 울 적에야 잠자리에 들었어요. 얼마나 잤는지 감사는 목이 말라서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랬더니 언제 들어왔는지 무명으로 얼굴을 가린 한 사내가 방 안에 서 있었어요. 얼김에 벌떡 일어난 감사는 다른 걸 생각할 경황도 없이 그 사내에게 목침을 던졌습니다. 그 사내는 얼굴을 바로 막고 퍽 하고 쓰러졌어요. 그러자 문이 벌컥 열리며 원님이 냉큼 뛰어들었습니다. 원님은 사람을 보내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뒤따라 뒤따라 와서 방문 밖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는 넘어진 사내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들고는 달려드는 원님을 찌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원님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참이나 엎지락 뒷지락 하다가 마침내 감사가 원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들은 한참이나 버드럭거리다가 나중에는 둘 다 죽고 말았어요. 한편 김두와 이두는 부지런히 발길을 재촉해 주막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주막은 깊은 잠에 빠진 듯 고즈넉 했습니다. 그들은 한참 동안이나 서로 앞서 들어가라고 밀다가 마침내 김두가 앞에 서서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문을 연 그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요. 방 안에는 새 사나이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이 둥글해진 김두와 이두는 논란 중에서도 재물 보따리가 어디 있는가 부터 살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희미한 달빛에 보따리는 하나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감사는 만약의 경우를 걱정해 다른 한 짐은 딴 데 가져다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짐작한 김두는 벼락같이 달려들어 보따리를 들고 산으로 냅다 뛰었습니다. 이것을 본 이두는 너무도 어이가 없어 잠시 멍청하니 있다가 큰일이나 났듯이 김두의 뒤를 따라 다름질을 쳤습니다. 김두는 정신없이 뛰다가 벼락에 다다르자 잠깐 주춤했습니다. 그러자 이두는 김두에게 달려들었어요. 두 사람은 벼락가에서 생사를 가르는 싸움에 벌였습니다. 엎치락 뒤티락 싸우던 도산에는 그만 청길 벼락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벼락 밑에서는 바위를 차며 내닿는 물결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단숨에 삼켜버리고 말았답니다. 제 손을 자른 도적 옛날 어느 곳에 일하기 싫어서 건들건들 떠돌아다니며 놀기만 하는 건달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남의 물건을 감쪽같이 채다가 팔아먹고 사는 도적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노름에서 돈을 다 털어먹은 도적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고 가는 길거리에 나가서 여기저기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자그만 구럭을 든 총각이 눈에 띄었습니다. 무슨 귀중한 것을 넣었는지 총각은 구럭을 아주 조심스럽게 들고 걸어갔습니다. 무엇이 들었길래 저렇게 조심스레 들고 갈까 도적의 눈은 대뜸 구럭에 쏠렸습니다. 도적은 구럭 속에 틀림없이 귀중한 보물이 들어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적은 총각의 뒤를 바싹 따르기 시작했어요. 총각은 나룻배를 타려고 강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도적도 총각의 뒤를 따라 강가로 갔습니다. 강가에는 나룻배 한 척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건넌마을로 가는 손님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총각이 사공에게 돈을 물고 나룻배에 오르자 도적도 건넌마을로 가는 척하고 뒤따라 올랐습니다. 나룻배는 잔잔한 물결을 해가르며 서서히 움직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불그레하게 물든 강력해 경치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물오리가 동동 헤엄쳐 다니는가 하면 물고기를 잡느라고 자맥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손님들의 눈길은 모두 그리로 쏠렸습니다. 그런데 총각은 눈 한 번 팔지 않고 뱃머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적은 슬그머니 총각 옆에 놓인 구럭을 넘겨다 보았습니다. 구럭 속에는 비단 보자기를 씌운 것이 들어 있었어요. 마침내 총각이 끄덕끄덕 졸기 시작했습니다. 도적은 구럭에 손을 넣어 그것을 몰래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무엇인가가 도적의 손가락을 꽉 깨물었어요. 어떻게나 아픈지 도적은 저도 모르게 소리를 쳤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해서 모두 그리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바빠 맞은 도적은 급히 구럭에서 손을 빼냈어요. 그러자 도적의 손에 자라 한 마리가 매달려 올라왔습니다. 자라는 도적의 손가락을 꽉 깨물고 놓지 않았어요. 아니 이놈의 남의 자라를 훔쳐내려 했구나. 졸거 있던 총각이 잠이 깨어 도적의 멱살을 틀어잡았습니다. 꼼짝 못하고 잡히게 된 도적은 총각한테 빌기 시작했습니다. 자라한테 한 번 물리면 목을 자르기 전에는 놓지 않는다는 것을 도적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보게 총각 내가 자라 값을 낼 테니 제발 자라 목을 잘라주게 도적이 총각한테 사정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나는 거야? 이 자라는 우리 어머니 병치료에 쓰려고 300리도 넘는 고장에 가서 구해오는 거야? 도둑질이나 자라라고 어머니 병에 쓸 약재를 바치겠나? 그건 안 돼. 총각이 성난 소리로 도적을 꼬지 졌습니다. 그럼 자라 값을 두 배로 져줄 테니 목을 잘라주게나? 두 배가 아니라 열 배를 준 데도 안 돼. 급해 맞은 도적은 자기 나이를 걸고 사정했습니다. 총각 보다시피 나는 아직 새파란 젊은이가 아닌가 앞길이 구만리 같은 젊은 사람의 손가락을 잘라서 쓰겠나? 제발 사정을 봐주게. 글쎄 나도 네가 우리 어머니 보다 젊다는 건 알고 있어. 우리 어머니는 벌써 발손이 넘었으니까. 그렇다면 그 노인이 이제 병이 났는데도 몇 회를 더 살겠나? 하지만 나는 아직도 50년은 더 살 수가 있네. 제발 사정 좀 봐주게. 도적이 이런 염치없는 소리를 내지르자 총각은 이 미친놈 하고 따귀를 한 대 올려붙이면서 꼬지졌습니다. 앞길이 굿만리 같은 놈이 왜 부지런히 일해 먹을 생각을 안 하고 도적질을 하는가? 우리 어머니는 한평생 남의 물건에 손 한 번 대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오셨다. 우리 어머니의 깨끗한 하루는 도적질로 더럽게 살아가는 내놈의 50년 세월보다 덕이 중에 배에 탔던 사람들 모두가 그 말이 옳다고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도적은 뭐라고 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하여 도적은 더러운 목숨이나마 건져 보려고 제 손으로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도망쳤답니다. 사랑한 새끼 족제비 옛날 어떤 의원이 동물들의 치료법을 관찰하려고 산천을 쏘다니고 있었습니다. 위로는 백두산에서 아래로는 한라산까지 방방곡곡 산천을 샅샅이 살피고 다녔지요. 이렇게 안 다니는 데 없이 돌아다니며 무슨 짐승이든 상처입은 짐승만 발견하면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관찰했습니다. 호랑이굴 앞에서 몇 날 며칠 숨어서 살피기도 하고 다람쥐 뱀 심지어는 지렁이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하루는 산속을 다니다가 잔뜩 지쳐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숲속에서 족제비가 한 마리 나왔어요. 무엇에 쫓기듯 다급하게 뛰어나오더니 또 무슨 방정이냐 싶게 잔디밭 한 군대를 다급하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저 녀석이 왜 저러지? 족제비가 잔디밭을 다급하게 파도 예사로 다급하게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금방 숨이라도 넘어가는 듯 정신없이 팠지요. 별일이다 싶어 찬찬히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파 들어가더니 나중에는 잔디뿌리 밑으로 파 들어갔습니다. 의원은 하도 이상해서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족제비도 굴에서 살기는 하지만 땅굴이 아니라 바위 틈에 굴을 파고 살았습니다. 족제비는 몸놀림이 민접하고 영악하여 별짓을 다 하지만 지금 땅을 파고 있는 꼴은 너무도 다급하여 도무지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앞발로 파서 뒷발로 차는 헬기 공중으로 두어자씩 퉁겨 올라갔습니다. 어느새 족제비 몸뚱이가 굴속으로 거의 들어가는가 했더니 이내 꼬리까지 들어갔습니다. 숨도 돌릴 겨를 없이 저게 뭐야? 오소리 같은 짐승들이 저렇게 굴을 팔 때는 혹시 무슨 짐승이 오지 않나 주변을 둘러보는데 이 녀석은 그럴 경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서너자쯤 되는 곳에서 잔디가 움직였습니다. 족제비가 잔디 뿌리를 거세게 물어뜯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긴 굴을 하나 판 것입니다. 족제비는 굴에서 나와 아까 뛰쳐나온 숲속으로 뽀르르 달려 갔습니다. 족제비는 얼른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의원은 엉거주춤 일어서다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족제비가 숲속에서 나오는데 나와도 예사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마치 춤을 추듯 괴상 방측하게 몸을 놀리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놀이라도 하듯 공중으로 뛰어올랐어요. 몸을 비틀다 땅에 납작 엎드렸다 저 짐승이 미치지 않았나 싶을 지경 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족제비가 숲쪽으로 훅 달려드는 순간 이었어요. 저게 뭐야? 숲속에서 느닷없이 시커먼 구렁이가 족제비를 쫓아옵니다. 구렁이는 굵기가 얼음 팔뚝만 하고 길이는 한 발이 넘을 것 같았어요. 족제비는 구렁이 앞에서 팔짝 팔짝 뛰며 계속 약을 올리고 구렁이는 화가 나서 사무 거세게 족제비를 쫓아왔습니다. 족제비는 쫓아오는 구렁이 앞에서 계속 용용 죽겠지 하는 꼴로 놀려대며 아까 파놓은 굴 있는 대로 갔습니다. 굴 앞에 이르자 족제비는 구렁이 앞에서 제주를 한바탕 발닭 넘었습니다. 구렁이가 쫓아가자 굴 속으로 쪼르르 들어가 버렸어요. 구렁이도 서슴없이 굴로 쫓아 들어갔습니다. 족제비는 금방 저쪽 구멍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굴을 빠져나온 족제비는 아까와 같은 몸놀림이 아니었습니다. 금방 나온 구멍을 노려보고 있었지요. 허리를 활처럼 구부리고 구멍을 향해 잔뜩 용을 쓰고 있었습니다. 구렁이 대가리가 굴 속에서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족제비가 구렁이 목을 덥서 물었습니다. 이쪽 구멍 입구에 남아있는 구렁이 꼬리가 후다닥 거세게 뒤틀렸습니다. 구렁이 목을 문 족제비는 사정없이 고개를 내져었어요. 족제비는 마치 굴 속에서 구렁이를 뽑아내듯 구렁이 목을 물고 고개를 내돌렀습니다. 몸뚱이가 구멍에서 다 나왔을 때는 구렁이가 이미 맥을 추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축 늘어진 채 몸뚱이를 굼뜨게 뒤채고 있었지요. 족제비는 입에 문 구렁이 묘글 놓고 이번에는 구렁이 배를 물었습니다. 배를 물고 아까보다 더 거세게 고개를 내돌렀지요. 대번에 구렁이 배가 갈라지며 창자가 나왔습니다. 족제비는 입과 발로 구렁이 창자를 헤집었습니다. 창자 속에서 무얼 발라냈어요? 그걸 조심스럽게 잔디밭에 옮겨 놓았습니다. 또 창자를 헤쳤습니다. 이번에도 무얼 발라내서 역시 잔디밭에 옮겨 놓았지요. 세 개째 그렇게 하더니 그걸 핥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핥다가 이건 또 웬일인지 다시 숲속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도대체 저게 뭐지? 여태 멍청하게 보고만 있던 의원은 구렁이 있는 대로 갔습니다. 의원은 입이 떡 벌어졌어요. 잔디밭에 있는 것은 족제비 새끼들이었습니다. 금방 낳은 족제비 새끼들을 구렁이가 잡아먹었던 것 같습니다. 구렁이는 이미 죽었는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의원은 족제비가 올 것 같아 얼른 자리를 피했습니다. 족제비가 숲속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입에 무슨 나뭇잎을 잔뜩 물고 오고 있었어요. 그 잎사귀를 씹어 새끼들 몸뚱이에 대고 문질렀습니다. 족제비는 씹은 잎사귀로 새끼를 문지르다 혀로 새끼를 핥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하자 새끼들이 꼬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끼들이 모두 살아난 것 같았어요. 족제비는 그제야 숨을 돌리는 것 같았습니다. 새끼들은 금방 어미 젖을 빨았습니다. 족제비는 한참 만에 새끼들을 달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런 희한한 일이 있더니 여태 멍성하게 구경만 하고 있던 의원은 족제비가 새끼를 치료하던 곳으로 갔습니다. 족제비가 새끼들한테 씹어서 바른 나뭇잎이 남아있었어요. 산초 나뭇잎 이었습니다. 의원은 그 잎사귀를 들고 족제비가 사라진 숲속을 멍청하게 보고 있었지요. 산초나무가 이렇게 신통한 효암이 있었던가 의원은 산초나무를 들고 몇 번이나 고개를 들그덕이었습니다. 산초나무는 우리나라에 널리 있는 나무랍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서울말과 사투리 정답 이야기는 옛날 과거시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과거시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인재를 뽑았었지요. 그런데 실력으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연줄이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나 봅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열두 번이나 낙방을 했는데도 포기하지 않았고 다행히 미행에 나선 임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좋은 마음을 낸 턱에 동료와 함께 시험에 붙었지요. 포기하지 않는 노력과 성실함 그리고 선한 마음의 주인공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할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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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